13종 코난 투어가 있어요. 그게 이제 투어를 돌면서 문제를 풀거나 아, 재밌겠다. 방탈투어 같은 문제인데? 방탈투어인데 야외 버전? 그렇죠, 그렇죠. 추리하는 식으로 이제 투어를 도는 게 있어요. 그것도 이제 범인을 찾는 증거라던가 아, 재밌겠다. 그거를 찾아다니면서 도는 투어가 있어요. 아, 재밌겠다. 그것도 그 해외했던 그 투어를 배경으로 나중에 애니에 나온대요. 애니메이션에 나온다고? 애니메이션에 나온대요. 와, 재밌겠다. 호낭댕들한테 엄청 저거 같다. 진짜.